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독자들이 남긴 글을 보다가 이춘영님이란 분의 글에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글의 내용을 미뤄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요즘 나라 돈을 자기 돈이 아니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습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서 공장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실 해석을 하면 사실 공무원들을 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척이든 제도든 간에 거의 모든 것이 정치화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돈을 쓰기로 결정하고 나면 공무원들은 그냥 따르게 마련이죠 또 이춘영 님이 이런 글을 계속해서 남겼습니다 이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라가 절단납니다 IMF는 2년 만에 극복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국민들이 극복을 주도했죠 앞으로 20년 동안 노후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저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하면 당시 극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재정 상태가 상당히 튼튼했고 두 번째는 수출이 선전했고 세 번째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중국 특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운이 좋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은 일종의 가설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점이 현재가 되어야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걱정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아마 위에서 의견을 피력한 이중영 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현재와 같은 그런 정책과 제도 하에서는 성장력 복원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친시장 정책이나 친성장 정책에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성장 문제를 경제학자로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연구해온 학자가 수울대학교의 김세직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1990년대 초 이후에 거의 5년마다 매년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5년 지나면 또 1% 하락하고 또 계단식으로 5년 지나면 1% 하락하는 김영삼 정부 동안에 이전에 7% 성장률에서 6%로 김대중 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평균 4% 이명박 정부 때 3% 박근혜 정부 때 2%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장제성장률인 2% 중후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김세직 교수의 주장입니다 김세직 교수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의 6%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한 뒤에 45년 이상이나 지속적으로 성장 추락을 경험한 나라가 세계에서는 6개 나라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 포르츠칼, 스페인, 그리스 등 다섯 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거의 0%대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말았다 한국은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에 따라서 장기 성장률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더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혁명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제로 성장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극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김세직 교수의 그런 경고입니다 5년마다 1%포인트 하락이라는 이 퇴형의 법칙을 깨지 못한다면 일자리 실종과 실물 위기는 물론이고 금융위기까지 수반되는 복합적 위기의 양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경기 부양으로 누적된 기업의 과잉 투자가 부실로 나타날 경우와 그리고 경기 부양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계 부채 증가는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급락하면서 0%대 장기 성장률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이게 지금 남부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가 이미 익히 지켜본 거죠 저성장이 고차가 되면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큰 흐름은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채를 지더라도 썩어보자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가들은 표를 사기 위해서 매페를 위한 재정 낭비는 멈출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재정지출에 중독된 일부 계층들의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웃 일본은 30년간 지속되는 저성장 속에서도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제와 절제에 익숙한 국민성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절제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무임승차와 공짜 점심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결국 계속해서 부채를 내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복합 요인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경제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합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겪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피치라는 것은 한 번 치면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경고를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나라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결국 한국은 저성장 곱하기 극단적 포퓰리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우러져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참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정권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으니까 그게 참 곤란한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